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어지면서 제철용 석탄과 니켈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철강 업체로서는 원가 부담이 커졌는데요. 포스코가 해외 광산 개발 사업을 재개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성주한 기자입니다. 철강의 주요 원재료인 제철용 석탄과 니켈 가격이 두 달 만에 두 배 이상 뛰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에 대한 제재 여파로 러시아산 원자재의 공급 차질 우려까지 겹친 결과입니다. 연초 톤당 300달러 대에서 오르내리던 호주산 강점탄 가격은 최근 660달러로 치솟았습니다. 러시아 생산비중이 7%에 달하는 니켈 역시 올초 톤당 2만 881달러 하던 가격이 이번 주 들어 4만 8211달러로 131% 급등했습니다. 철광석과 원료탄 모두 가격이 큰 폭으로 뛰면서 철강 업체들의 원가 부담이 커졌습니다. 원료탄 가격이 톤당 100달러 오르면 조강 톤당 원료비는 약 70달러 상승합니다. 늘어난 원가를 제품 가격에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면 수익성이 악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포스코는 10년 넘게 중단했던 호주 철광석 광산 프로젝트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가 지분 12%를 보유하고 있는 호주 서북부 필바라 광산지대 하디광구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포스코는 10년 전 10%대에 불과했던 원료 자금류를 캐나다, 호주 등 철광석 광산 개발을 통해 현재 40%대로 끌어올린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하디광구 개발로 연 100만여 톤의 철광석을 추가 확보하게 되면 원료 자금률은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다만 지질 조사 등 여러 단계의 검토 작업을 거쳐야 하는 만큼 당장 성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내년 4분기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시장에서 원자재가 전략 무기로 여겨지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가 광산 개발 사업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 TV 성주원입니다.